예 반갑습니다. 유튜브 가꿍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투루와 이번 메뉴는요 떡볶이도 먹고 피자도 먹고 싶을 때 한번 시켜봤는데요 세트 메뉴인데 떡볶이랑 피자가 2만 9백원입니다. 배달비 포함해서에요 천원 그리고 치킨은 반말이 서비스입니다. 양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다 먹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콜라가 서비스로 와서 콜라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인 ing 첨풍이다 피자 dépend conscience 저는 제 proton chief은 왔다 와중 떡볶이 맛집이네 떡볶이 맛집이네 코치꽃도 설탕 치킨은 그냥 시장 통닭 맛이에요 나쁘지 않네요 그냥 쏘쏘합니다 치킨은 그냥 시장 통닭 맛이에요 정말 쫄쫄쫄쫄 고춧가루 씹는 블랙 떡볶이는요 오뎅하고 떡이랑 비엔나랑 메추리알이랑 치즈랑 당면이 있더라구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내용물은 갈릭 소스 치킨 소스 한참 치킨 신문에 . 드디어 고춧가루 넌너너너넛은 육수가 없어져요 처음에는 주거만 해도 일로는 밥을 먹어야 됩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치킨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탱탱하고 약간 바삭해요 치킨이랑 쥬쥬쥬쥬 치킨이랑 쫄깃쥬쥬쥬 치킨이랑 잘 어울려요 치킨이랑 바삭하고 탱탱한 건 땡궂이 під공이 더 맛있어 배고픈의 맛 육회를 먹으면 정확해요 쫄깃쫄깃 뼈가 고소하고 짭조름한 맛이에요 뼈가 고소하고 달콤해요 매콤하고 달콤하고요 뼈가 고소하고 달콤하게 달콤한 맛이에요 뼈가 고소하고 맛있네요 뼈가 고릴로 더욱 뾰고소하고 끝!!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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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면이 아주 맛있는 것 같아요 인상도끝끝끝 신선한다는 맵힌 인상도끝끝끝끝 양념장에 많이 먹으면 내장도끝끝끝끝 사이버스 닭이 퍽퍽살이에요 이건 안 먹을게요 제 퍽퍽살도 안 좋아하고 배가 차고 있는 상태에서 먹으면 물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çek官vid süss 국물에 참기름이 항상 아침에 먹고 있네요 국물이 생겨내서 시청해보면요 꼭 squares 부분은 patrim 과자로 잘 먹었을때 오래, 오래, 오래 몸에만 먹어야겠어요 김치에 한국을 먹었을때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춧가루는 고추장과 고추장에 매콤해 면은 고춧가루도 아주 부드러워요 고춧가루 예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구요 이거 남긴 점은 죄송합니다 배가 너무 불러서요 그리고 떡볶이도요 제가 조금 덜기 전에 남겨놨어요 양이 너무 많아서 떡볶이 같은 경우에는요 떡볶이 전문점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근데 피자는 피자 전문점에 비하면 좀 떨어지는 하지만 이 가격 2만 9백원 가격에 떡볶이 피자 서비스 치킨 치킨이 좀 작긴 한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가끔씩 시켜먹을 것 같아요 자주는 아니어도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녹화만 여기까지 알라뿅뿅뿅 투르가